여기 안쪽이 이렇게 닿아서 서걱거릴 수 있어요 자칫하면 불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커 유닛을 잘라볼 겁니다 과연 이 고무 엣지를 도려내도 음악이 정상적으로 재생될까요?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이제 요놈을 박살내러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잘 나는데요 이게 왜 가능한 걸까요? 스피커는 크게 두 가지 힘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전자기력, 보이스코일과 자석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모터를 떠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건력입니다 스피커 유닛을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힘 그게 바로 보건력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고무로 되어있는 이 엣지가 그 보건력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있는 이 노란색 주름, 스파이더가 보건력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는 보건력의 80% 이상을 담당하고 엣지는 나머지 1, 20% 정도만 기여합니다 그래서 아까 엣지를 잘라냈어도 충분한 보건력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재생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진짜로 잘 작동하는지는 측정으로 확인해야겠죠?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임피던스 측정과 분석은 다음에 심화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부분 바로 스피커의 공진주파수입니다 즉 시스템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당연히 아닙니다 엣지는 단순히 보건력을 보조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피커 시스템의 기계적 안정성과 음질에 직결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엣지의 여러 역할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야기가 갑자기 스피커 공학으로 빠지면 여러분들 뒤로 가기 누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, 밀폐입니다 스피커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엣지가 공기 흐름을 막아주기 때문에 스피커가 효율적으로 공기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, 위치 정렬입니다 스피커가 앞뒤로만 움직여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엣지가 없으면 이렇게 옆으로 흔들거리며 뒤뚱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뚱거리면 여기 안쪽이 이렇게 닿아서 서컥거릴 수 있어요 자칫하면 불이 납니다 오늘의 결론 엣지가 없어도 소리는 난다 다음엔 뭘 잘라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